안녕하세요. 현인가요제를 통해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가수가 되고 싶은 전라도 시골처자 김재은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노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우린 만나지 말아야 했어요 이제와 뒤돌아 누굴 원망해 상처난 가슴뿐인데 처음 시작은 당신이 했지만 마지막 인사는 내가 할게요 행복한 시간보다 아픔이 컸기에 그대를 보내려 합니다 아직은 가슴에 미련 남아있지만 그래도 당신의 손을 놓으려 합니다 행복한 시간들 아팠던 기억 눈물이 아픈 가을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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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시간들 아픈 가을이네 행복한 시간들 아팠던 기억 눈물이 아픈 가을이네 눈물이 아픈 가을이네 눈물이 아픈 가을이네 한글자막 by 한효정